안녕하세요. 임산부 운동 전문 트레이너 샤인 킴입니다. 자, 오늘로서는 임신 37주예요, 벌써. 아이의 포지션도 좋고, 제 컨디션도 좋고, 이제 정말 출산 가방도 다 싸고 나니 정말 이제 출산이 임박한 걸 느끼고 있는데요. 이제 저보다 먼저 출산하신 우리 회원님 중, 임산부 피트니스 회원님 중 한 분이 그 중에 제일 운동을 열심히 하던 분이 계셨어요. 네, 그분이 지금은 이제 8월 말에 출산을 하시고 이제 육아를 한참 하시고 계신데 정말 출산은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육아가 힘들다고 앞으로도 특히 상체, 팔 운동을 열심히 하라고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 우리가 아이를 낳고 나면 육아를 할 때 항상 아이를 안고 모일 수 일을 하고 모든 게 다 이 어깨, 팔의 힘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운동을 전혀 안 하시던 분이 갑자기 그렇게 많은 노동을 육아에 하게 되면 당연히 어깨가 결리고 팔이 아프고 손목이 아프겠죠. 그래서 그거를 흔히 또 산후풍이라고들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미리 준비해서 근력을 다져놓으면 그런 현상이 좀 완화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덤벨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어깨 2두, 3두 운동 이렇게 상체 운동을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준비물은 덤벨 세트, 저는 3kg를 오늘 사용을 했는데 3kg는 좀 많이 힘들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kg나 아니면 집에 있는 1kg 아니면 500ml 생수병에 물을 가득 채워서 해주셔도 괜찮으니까 덤벨을 준비하시고 오늘 운동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의 운동을 자세부터 한번 잡고 갈게요. 자 첫 번째 운동은 바이스브 운동이에요. 그래서 우리 팔의 2두 운동인데 덤벨을 양손에 드시고요. 자 이렇게 편안하게 드신 것보다 조금 더 팔을 앞으로 해주세요. 팔꿈치는 고정. 그리고 팔목이 이렇게 늘어져 있으면 팔목이 아파요. 그래서 팔목을 늘어지지 말고 살짝 덤벨을 안으로 살짝 잡아서 탄탄하게 잡아주세요. 그리고 팔이 너무 펴지면 팔꿈치가 꺾이잖아요. 그래서 팔을 살짝 안으로 말아주세요. 지금 이게 1번이에요. 그래서 1번 상태에서 팔꿈치 고정하고 절반 올라옵니다. 절반. 2번. 그리고 끝까지 올라가시는데 완전 끝까지 올라가서 이렇게 쉬지 마시고 약간 긴장이 유지될 정도로만 올라가서 3번. 이렇게 해서 이 모션을 하실 때 팔꿈치는 움직이잖아요. 팔꿈치 움직이지 않고 계속 고정되어 있습니다. 팔꿈치가 움직이면 팔의 운동이 잘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팔꿈치를 절대 움직이지 마시고 팔꿈치도 몸에 딱 붙여서 하지 마시고 그러면 힘이 좀 덜 들고 좀 쉽거든요. 팔꿈치 살짝 몸에 떨어뜨린 이 자세에서 시작할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게 첫 번째 운동이고요. 두 번째 운동은 어깨 운동이에요. 두 번째 운동은 90도로 팔을 들어주세요. 마찬가지로 팔꿈치는 이렇게 뒤로 빠져 있는 게 아니라 약간 몸 앞으로 해서 팔꿈치 고정. 팔꿈치 고정한 상태에서 그대로 11자로 모아주고 다시 벌리고 만세 다시 다운. 이게 한 동작이에요. 하나, 둘, 업, 다운. 하나, 둘, 업, 다운. 이렇게 동작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보시면 팔꿈치는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팔꿈치는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오케이. 이게 두 번째 어깨 운동이고요. 세 번째는 등과 삼두 운동. 그래서 우리 뒤쪽 운동이에요. 옆으로 보여드릴게요. 이 운동을 하실 때는 다리 어깨 넓이 정도 벌리시고 살짝 구부려서 내려가실게요. 그 대신 허리가 이렇게 구부러지면 안 되고 허리를 바짝 펴주세요. 그래서 팔꿈치 올리는 거 1번. 그리고 팔꿈치를 쭉 펴는 거 2번. 그리고 천천히 내려오는 거 3번. 다운. 하나, 둘, 셋, 다운. 하나, 둘, 셋, 다운. 주의하실 점은 팔꿈치를 최대한 올리고 최대한 쪼아주시고요. 쭉 펴고 나서 덜렁 내려오지 마시고 천천히 힘을 줘서 내려와서 전 구간의 운동이 다 되게.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 운동을 음악에 맞춰서 해볼 텐데요. 음악에 맞춰서 하면 좋은 점이 좀 힘이 덜 들고 좀 재밌죠. 그래서 음악에 맞춰서 적어도 한 두 세트에서 사 세트 정도 음악과 함께 반복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볼게요. 준비 됐나요? 첫 번째 운동. 팔 이두 운동부터 해보겠습니다. 준비 1번부터 중간 업, 업,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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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업, 다운, 다운. 계속 팔꿈치를 고정하고 그렇죠. 업, 업, 다운. 그래서 모든 구간에서 내 팔이 운동되고 있어요. 어느 한 구간도 휴식이 아닙니다. 다운, 다운. 자, 이번엔 잘 보세요. 아래에서만, 아래에서만 왔다 갔다. 중간 업, 업, 다운, 업. 자, 위로 중간에서 업, 다운, 앤, 업. 다운, 업. 자, 전 구간 빠르게. 후, 자, 업, 다운, 업. 자, 이렇게 똑같이 한 번 더 반복. 다시, 원. 업. 자, 업. 자, 이제 팔이 좀 후두루두들 되기 시작하죠. 계속, 다운. 업. 다운. 업. 두 번 더. 다운. 후, 다운. 업. 자, 이번엔 아래에서만 왔다 갔다. 아래에서 업. 원. 앤, 업. 원. 업. 원. 이제 위에서 왔다 갔다. 위로.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자, 전 구간 빠르게 해. 후. 후. 오케이. 자, 어깨 한 번 돌려주시고. 후. 팔 이두가 많이 아프죠? 자, 이번에는 어깨 운동으로 넘어갈게요. 자, 어깨 운동 방금 자세 설명드렸듯이 90도 유지하시고요. 팔꿈치는 살짝 몸 안쪽으로. 그리고 인. 아웃. 업. 자, 하나, 둘, 시작. 업. 후. 인. 아웃. 자, 이번에는 업. 네 번. 하나. 둘. 셋. 다시. 인. 아웃. 후. 자, 업 네 번.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자, 이번에는 등 운동으로 갈게요. 다들 사이드 웨이. 팔꿈치 업. 업. 다운. 다운. 업. 업. 내려올 때 천천히 내려오세요. 떨어뜨리지 말고 잡고 내려오세요. 네번 더. 하나. 둘. 등을 바짝 조아주세요. 팔꿈치는 최대한 모으고. 한 번 더. 업. 업. 다시. 어깨 운동. 인. 아웃. 후. 업. 네번. 하나. 후. 다시. 인. 아웃. 업. 네번. 후. 어깨 불 낮아져. 다시. 등 운동. 시작. 다운. 다운. 업. 네번 더. 팔꿈치는 위에 있을 때 최대한 높게 고정시키기. 두번 더. 둘. 마지막. 하나. 오케이. 후. 잠시 휴식. 다시 어깨 운동 갈게요. 인. 아웃. 시작. 업. 만세. 원. 투. 쓰리. 포. 다시. 인. 아웃. 업. 네번. 하나. 둘. 셋. 셋. 넷. 넷. 팔 운동. 시작. 등과 팔 뒤쪽이 탄탄하게 운동이 되는 운동이에요. 어느 부분에 힘이 들어갔는지 잘. 한번 생각해보면서. 업. 업. 두번 더. 둘. 마지막. 하나. 바로 인아웃 준비. 인. 아웃. 후.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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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넷. 어깨 한번. 돌려주세요. 후. 자, 이렇게 운동해봤는데요. 팔이 어깨가 많이 쑤실 텐데. 살짝 간단한 스트레칭 한번 같이 해볼게요. 숨 들여 마시고 내쉬면서 다운. 오른쪽 어깨를 안으로 넣고 대각선 아래로 내려주면서 목은 반대쪽으로 더 이상 돌아가지 않을 만큼 많이 돌려주세요. 턱과 어깨가 붙지 않게 쭉 떨어뜨리기. 그리고 오른팔 그대로 위로 올려서 팔꿈치 잡고 아래로 쭉 내리면서 삼두 스트레치. 그리고 옆구리까지 쭉 당기면서. 스트레치. 업. 다시 발 내리고. 그리고. 한 번 더. 이번에는 왼쪽 손 안으로 놓고. 어깨. 그대로 왼쪽 손 위로 올려서. 발꿈치 잡고 삼두 스트레칭. 옆구리까지 한번 늘려주기. 다시 업. 발 내리고. 다시 한 번 더.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뒤에서 팔짱 끼고 쭉. 어깨와 가슴을 천장으로. 아래로 내려서 쭉. 목을. 윌렉스해서 좌우로 흔들어줍니다. 발 풀어서 흔들 흔들. 천천히 올라오세요. 발. 앞으로 네 번 크게. 둘. 셋. 넷. 발 펴서 크게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넷. 돌리고. 오른손 올려서. 귀와 어깨 멀어지게. 이 손은 더 밑으로 내리고. 어깨도 더 밑으로. 대각선 아래로. 다음. 어깨 운동을 하면서 목도 많이 긴장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목도 같이 풀어줄게요. 이렇게. 반대. 왼손 올려서. 귀와 어깨 멀어지게. 늘려주기. 어깨는 계속 내려주고. 대각선 아래로. 뒷목 스트레치. 바로. 자. 이렇게 오늘. 어깨. 팔. 목까지. 간단한 스트레칭까지 같이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두. 어깨. 등. 삼두 운동까지. 다 하고. 간단한 스트레칭도 함께 해봤는데. 어떠신가요? 평소에 잘 하지 않는 운동이니까 많이 힘드셨을 텐데. 스트레칭 충분히 해주시고. 이런 운동이 출산에 임박했을 때 조금 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출산하고 나서 너무 힘이 많이 들지 않도록. 우리가 근력을 미리 다져놓는다고 생각하시고. 출산뿐만 아니라 우리는 육아까지 준비하는. 그런 준비된 자세가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주 월요일에도 임산부에게 좋은 운동으로. 찾아뵐 테니까요. 꼭 다음 주 월요일날. 제 채널을 구독하셔서 알림을 받아보시면. 이렇게. 월요일 아침에 알림이 뜰 거예요. 그렇게 받아보시고. 어. 제가 출산을 조금 빨리 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몇 번은 못 만날 것 같은데. 앞으로도 남은 기간 동안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